일어났네요. 아! 누세요? 어제 학생이 내 굿을 삼켰잖아요. 당분간 같이 살도록 하죠. 동거를 하자고요? 계약서를 한 번 써봤어요. 아, 이거 먹고 나서 종료하려고 한 건데? 평소에도 담임 씨, 세탁기에 양말도 돌돌. 어디 가릅도 막 여기저기. 아, 이럴 줄 알았다. 뒤질래, 진짜. 말 나온 김에 나도 계약서 쓸래요. 사인해 주시겠어요? 그러지 말고 댁도 이체하면 걔랑 사귀면 되겠네. 쓸데없는 소리. 사랑을 가정에 인간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극혐하는 거 잘 알지만. 꾹 참고, 사겨봐. 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겁없고, 서툴고, 솔직하게 만든 걸까?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, 정신도 약간 붕 뜬 것 마냥 흥미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? 정신이 좋지 않나? 그리고 큐주 acá에 먹은 거든가, 베드로 그리기 당신이 좋지 않겠다. 그리고 보다 배지욱더에서 조금밀아깐,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와서, 역시 명네